저걸 하니까 뭘 어디 가면은 막 돈만 뭐 조금 주면 막 뭐라 그래 사실은 근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데이트할 때도 아 자기가 뭐 밥 한번 사겠대. 뭘 샀나 그랬더니 순댓국 하나 사더구만 6천 원짜리. 나는 몇 날짜로 사줬는데. 아 중택학생이야. 내가 그래가지고 아 그러구나 이렇게 참. 아 룰루 생기는 거 잘 생겨. 그거도 생기고 아래 손 아래도 생기고 그런 그 저 절약하고 하고 그거를 저희 그 아버님도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님. 생각보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계속 얘기가 끊이지 않네요. 원래 말을 잘해요. 여자들 수박도 입고 싶어. 저 뭐 이거 바지 뭐 입을 거 있어요. 바지. 저 고쟁이 같은 거라도. 아바 추리링 있어. 아 그래 그거 주세요. 지금. 저도 좋아야죠. 네. 저도 좋아야죠. 뭐 추리링 입고 잘랐고. 오늘 그냥 병원에서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. 옷 하나도 안 갖고 왔어. 이거는 아바 추리링이고. 아바 추리링이고. 아 baja 가야겠다고. 나 이거 이거. 저 봐. 제가 남서방 저거 이불까 돼서 이제. 어머니꺼 입으시는 거예요? 아버지꺼. 이거 추워서 이거 덮어야 되는데. 또 거면 이거 갖다 줄까. 아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가. 아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. 뭐 취임대 생활하는데 뭐 벽이가 또 못 잔다고 잘 못 잔다고. 집중을 하는구나 내일 아침 6시에 봬요 내일 아침 6시에 봬요 내일 아침 6시에 봬요 네 6시에 초보만 붙어 가 초보만 붙어 가 네 네 네 그럴게요 내일 뵐게요 내일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 맛있는 거 말해 아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어색한 거 같아요 그렇죠? 아니 원래 그래요 저렇게 하세요? 네 전화를 받아도 내에서 내로 끝나요 아 아니 근데 은근 매력이 있으신 거 같아요 남자분이 백구 사 가보세요 백구 사 가보세요 정말 안 씻고 좋으시네요 아 바로 왜 날 자꾸 줘 아 맥주 좀 드시고 보세요 또 이렇게 번번이 어디로 하다가 아이고 내 창 한 번 하면 되지 맛있죠? 네 사이다 맛있네 사이다 맛있네 사이다 맛있네 드셔보세요 이거는 사이다로 탔나? 아 그러니까 사이다 안 타고 제대로 된 맥주에 그냥 드셔보세요 이게? 아니 근데 이제 싹 한 게 그냥 드셔보시라니까 다 있다 들어간 거 같아 한만 해도 아니 아니 드셔보세요 아 맛있긴 맛있나봐요 잘 드시네요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지고 맛이 괜찮네 네 나 이거 맥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마셔보라 그랬는데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사진이 찬 게 목도 그때 말랐죠 그런 사이다 맛도 나고 시원하고 맛있어도 꼭꼭꼭 술을 마셨죠 술을 마시면 술 마시기 전과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즐거움도 있었다는 거죠 모르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해본 걸 해서 느끼는 재미를 조금 더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사위는 일요일 날이면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자기 부인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주말에 늙은 장문의 집이 와서 좁은 방에 좋은 집 두고 좁은 방에 안방에 와서 구부리고 자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좀 찐하다고 그랬는데 저야 지긋지긋한 마누라 얼굴 안 봐서 좋지 뭘 그래요 무서워 무서워 아 이건 느끼니 장문은 보기 좋은가 무서운 마누라 품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있으면 괜찮지 아 이거 솔직해 좀 솔직하라고 솔직하니 그 얘기에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3시간만 자유시간을 주고 나보고 운동만 할 자유만 주면 여기가 편해요 그래? 그럼요 모든 남자도 다 그래 그 안방에서 그리고 빈방에서 쭈그리고 자두고 편해? 눈치는 안 보잖아요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? 응 안 됐네 얘기 들어보니 안 됐어 불쌍하죠? 상하는 게 다 그래요 하하하하 후쿠오카 가니깐 금세 일본 의식이 나오는데 일본사람 냄새나더라고 금세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일본도 안 가봤어? 아휴 전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악취미야? 아니 여행도 안 좋아하고 무슨 짐이야 악취미 가서 딸도 좀 보고 저기 강미영이하고 여행 겸 딸도 보고 다 그렇게 즐기고 오고 그게 인생이지. 이래야죠.